제가 오늘 마셔볼 제품은 자연 농장에서 나온 배하나 도라지 듬뿍이라는 음료이고요 배나 도라지가 몸에 좋은 건 다 알지만 솔직히 집에서 다려먹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케이스로 돼있고 그 외에는 이모티콘이 있는 배하나 도라지 듬뿍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는 건 이렇게 캡이라서 되게 따기 쉽게 돼있고요 당연히 파우치이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은 것 같아요 내용물 좀 볼게요 용량이 100ml이고 52kcal 그 다음 2017년 11월 15일까지니까 지금 6월이니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고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배즙 색깔나죠? 제가 배하나 도라지 먹어본 후기는 블로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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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